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기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바로바로 용암 워터 슬라이드 대결을 펼쳐볼거에요 자 이 맵은 저희 멤버끼리 열심히 지었구요 자 오늘 이 워터 슬라이드 경기를 참여하실 멤버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자 1번 보트 다녀님 안녕하세요 덕미우입니다 말씀하세요 저 원피스라는 만화에 남이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굉장히 미인입니다 항해사구요 운전도 잘해요 네네 근데 님이랑 무슨 상관이시죠 자기소개를 했어요 자기소개를 저에 대한 소갠데요 완전 존똑이라고 반미우님 죄송한데 잡소리하지 말아주세요 어이 정말 귀가 아프네 오른쪽 귀만 아파 원피스의 우수음 만나봤구요 자 다음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태태기님 안녕하세요 배타기의 달인 태태기입니다 배타기의 달인 어떤식으로 배를 타시길래 배타기의 달인이시지 게임을 배타기간 때 잘하시거든요 예 배틀그라운드 굉장히 잘합니다 아 네 다음번 안녕하세요 봄생님 반갑습니다 아 여기 너무 뜨거워요 용암이 너무 뜨거워요 배가 불타고있으면 빨리 철출해야되요 배가 불타고있어요 으흐흐흫 네 그리고 4번 4번 보트 이기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죽을사 자 일단은 여러분의 게임 룰을 알려드릴게요 자 장애모들을 피해가지고 이 보트를 타는 슬라이드를 타는데 1등으로 도착하시면 어 1등이구요 꼴등으로 도착하는 여러분 꼴찌겠죠 그쵸 예 네 하지만 일단은 텔스로 먼저 1번 보트로 일단 대결을 한번 해보고요 연습경기로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어 모드로 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진짜에요 자 일단 일반 보트로 어 연습경기를 하고 두번째 경기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트를 만드셔서 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꿀팁은 보트 하나씩 아이템창에 소환해두세요 어차피 중간에 내려가다가 떨어뜨려 떨어질거거든요 아 아주 좋은 생각이다 자 3 2 1 출발 아 4 4 4 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야 널 잘하네 아아 아 보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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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 돼 안돼핫 안돼 잘 있으라고 친구들 난 먼저 가겠네 에이 보드가 안뽑하져 어 안돼 아 안돼 내가 1등이로 하네 아니 보드가 안뽑하져 왜 뽑아져 야 주간에 보드가 안뽑하져 이어 컨어내려고 헬롤 그래 다 따아아아아아 뛰어 뛰어 뛰어띠어 스위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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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라 야 명이이 내가 2등인가 보다. 딱 보니까 내가 2등이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뭐야. 점프링이 대단해. 뭐야. 아니. 얘가 2등이잖아. 아아. 멋있다. 아이. 단면이 못하시네. 아 단면이 못하시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연습경기였구요.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배를 만들어서 한 번 이 높은 워터슬라이드를 경기를 한 번 해볼게요. 자. 만들러 가보죠. 고고.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보트를 각자 이렇게 만드는 공간을 만들었구요. 이 안에서 이제 멤버들이 보트를 짓고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지으러 가보죠. 나는 어떤 보트를 지어볼까. 음. 음. 일단. 여러분들 그 코스를 보니까. 레이싱 그. 코스를 보니까. 네. 크게 지으면 안되고. 약간. 얄쌍하고. 날렵한 여동으로. 많이 해보죠. 네. 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못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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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뭐 다 지워가시나요? 그럼니. 아. 근데 약간. 멋이 없어 이러면. 멋이 없는데. 이렇게 올립시다. 어. 이쁜데. 생각보다 좀 약간. 큐티큐티한걸. 귀여운걸. 자. 좋았어. 아. 완벽해. 아. 완벽해 완벽해. 아.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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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야. 오늘 이걸로 해야겠다. 여러분들 뭐. 지금. 열심히 짓고있나요? 아. 예예예예. 네. 저는 지금. 어. 다 지은거 같거든요. 아. 없어요. 네네네네. 저도 다 지웠습니다. 됐다. 아. 여러분들. 저는 다 지웠으니까. 아. 저는. 미리 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네. 여러분. 다 지웠으니까. 미리 나가 있을게요. 어. 자. 가봐. 아. 됐다. 아니. 뭐야. 아. 아. 이게. 무슨 일이지. 궁금하다. 망한. 망한. 망한 소리가 들린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왜 이거만 떨려오는거지. 네. 담요님 또 나오세요. 네. 지금 나갑니다. 아. 내 배는 왜 이렇게 느린거야. 이모. 뚜루뚜루. 뚜루뚜루. 뚜루. 아. 와. 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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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후진해. 후진해. 어. 네. 후진하세요. 아. 내 배는 너무 느려. 채끈이 왜 이렇게 빨라. 흐흐. 자. 태댕이는 나오세요. 자. 나가겠습니다. 네. 왜 배입니까. 와. 또. 유튜브 호. 유튜브 호잖아. 형님 대단해. 흐흐흐. 너무 느려. 이거. 아. 물까지 넘쳐야됩니다. 아. 됐다. 그리고 이거는 엣지가 있습니다. 뒤쪽에. 뒤쪽에 엣지가 있죠. 뒤 보고싶다. 뒤가 뭐했죠. 아. 제가 있습니다. 대택의 유튜브 구독하세요. 아. 이제 봉수님만 나오시면 되겠네.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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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뽀뽀. 아니. 침물한다. 침물해. 뽀뽀. 뽀뽀. 야. 뭐야. 뽀뽀. 정말. 정말 대단해. 너무 압박감이. 너무너무 압박해 나래. 저 표정으로. 아니. 이렇게 되면 내꺼 너무. 허전해 보이잖아. 아. 나 이거밖에 못 지었는데. 근데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저렇게 지웠지. 개 느려. 야. 우주리. 반대 뽀뽀하지마. 크기가 크다보니까. 느린 것 같아요. 아. 뽀뽀. 뽀뽀. 야. 뽀뽀. 뽀뽀뽀. 자. 여러분들. 이제. 1등을 가릴 시간입니다. 1등을 가릴 시간이에요. 자. 3. 2. 1. 고. 출발. 봄수. 비키란 말이야. 비켜. 작은 놈들. 비키란 말이야. 비켜. 니너부터 출발해. 니너부터. 니너부터. 출발해. 여기요. 대통령님. 길 막지 마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누웠어? 네. 가세요. 오. 빠른다. 빠르다. 빠르긴 무슨. 야. 비켜 비켜. 나 갈거야. 가자. 안 보여. 내 얼굴밖에 안 보여. 간다. 이 커다란 장막을 봐라. 여기 숨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봄수 때문에. 앞이 안 보여. 야. 비켜. 내려갈 수가 없잖아. 야. 봄수 비키라고. 야. 얘부터 출발한 게 바보였어. 야. 야. 왜 이런게 다 있어. 야. 비켜. 잘하고 있어. 아. 고잉 봄수는 침몰하지 않아.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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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쟤땜에 못 가고 있어. 야. 쟤땜에 못 가고 있어. 안돼. 내려갈 수가 없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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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 나머지 간다. 앞으로 갈 수가 없어. 야. 나머지 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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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이요. 아. 범수가 길막 때문에 못 가고 있어. 어. 깨켜 귀를 안보여 어디야 잘하고있어 범수 안돼 안돼 내가 1등하겠는데 안돼 유튜브 유튜브가 먼저가야돼 귀를 안보여 안돼 내가 1등할수있겠다 내가 1등하겠다 내가 1등하겠다 안다 안돼 곧지마 안돼 역시 작은매가 빠른바 작은매 꼈어 단면이 꼈어 어떻게 유튜브 자 봉수님은 도대체 어디계시는거죠 봉수님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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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보여 어딨어 귀리 안보입니다 야 너 지금 귀리 안보여요 어디에요 여기 경기장이 이탈해석이다 아 그래요 아 저 위에 짜라 경기장이 뭐 이런 메가가 있어 아 이거 한번 타보세요 안보여요 앞이 한번 타보세요 타봐야겠다 타봐야겠다 오오오오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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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 있어 왜 내 뭐 왜 들어가지 흐흐흐흫 자기 마음대로야 야 앞이 안보이네 안보여요 배도 새로운 인격체라 자기 멋대로 간다고 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네 보트레이스 저희가 직접 만든 보트레이스 어 재밌겨보셨나요 여러분들 재밌겨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구요 어 그리고 이 카드지가 마음에 드신다면 어 위에 카드에 어 택배좀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봄봄 봄수호는 진몰하지 않아 봄봄 봄봄 안녕 안녕